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반갑다고 했죠? 어쨌든 저 오늘 이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저 요즘 좀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증상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한 영상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결국 찍게 됐어요 일단 뭐냐면 얼굴이랑 몸이랑 머리카락 이런 다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일단 일단 그냥 보여주려고 해요 그럼 그냥 보여줄게요 준비되셨죠? 일단 이렇게 얼굴에 만지면 너무 이상한 소리가 나왔네요 들리죠? 들리죠? 근데 이쪽만 아니에요? 이쪽도 그냥 어디에 탭핑해도 이렇게 하면 다 이래요 뭐죠? 혹시 이런 사람 보셨나요? 저랑 비슷한 사람 봤는데 아무리 느리게 해도 아무리 천천히 해도 빨리 해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도 이상해요 왜 이래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리고 사실 머리카락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죠? 오늘 아침에 머리카락 머리였는데 머리카락 이런 소리가 완전 놀랬죠? 완전 놀랬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네요? 이런 거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나봐요 근데 가끔 이 소리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가끔은 플라스틱 같고 가끔은 나무 같고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네요 한 번 더 보고 싶다고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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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지? 재밌는 건 재밌는 거 아는데 재밌는 거 아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소리 조금 적히네 맞아 뭔가 밤에 자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머리 만지고 만지다가 그냥 잠들고 갔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그냥 이걸로 재밌게 널면 되겠지 이거 노래 뭔지 맞춰봐요 이거 노래 뭔지 맞춰봐요 맞아요 반짝반짝 작은 별입니다 휴 이렇게 널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겠죠 제가 한 1년팀이 안 괜찮아질 것 같은데 너무 오랜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죠 뭔가 뭔가 피부도 이상해질 것 같은데 너무 슬퍼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 있을까 없더니 너무 슬퍼요 이렇게 화장을 망치기 싫어서 설설하고 있는데 그대로 오면 장난 아니야 혹시 혹시 너랑 비슷한 사람 보이면 어떻게 고지실 건지 물어봐주세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이상한 거 같아요 아무것도 오지 말아 이런 일상이 아마 저렴하게 이거 또 말고 아니면 어쨌든 이제 보여줬으니까 어떤건지 알지? 알지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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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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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다휴 무슨말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되는건가 봐요. 이렇게 살고 다른사람들 어떻게 꽂히는지 파가고 결국엔 저도 꽂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음에 보면 좀 괜찮아 좋으면 좋겠고 그냥 다음에 볼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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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